카르마만 계속 퍼올려도 웬만하면 할거 없을건데 오늘이 그날인가봐 올라가는 날 오늘이 바로 그날인거 그러면 어차피 차툰 터질거고 아줌마 왜소 아줌마 약간 뭐라야되지 게임은 그냥 엄청나게 어려워져가지고 그거를 푸는것 보다는 그냥 비슷하게끔 이제 아예 상대방 전개 못하게 하는게 그 뭐라야되지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게임을 해요 지금 약간 울상태가 그래 약간 게임에 대한 그 좀 상태가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커요 어차피 이제 신규 카드를 쓰면은 되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게 없는게 좀 커가 큰가 해야되나 수반부터 스킬드레인 날리는게 편하긴 하죠 뱉는 미러전은 각잡히면 20분정도 걸려서 너무 피곤해요 문제가 있는게 기쁜강 게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겼어요 그리고 다음판 가가지고 상대가 성공받고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카드를 그냥 띡 하나 꺼냈어 그러면 졌어요 20분 날아간거야 흐흐흐흐흐 거리 싸움하면서 이제 그걸로 재밌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이 문제지 그 다음이 이제 그냥 띡 한걸로 그냥 다 사라져가지고 으어어 트위치 트위치마냥 뜹니까? 어 하란소리나 하란소리가 아니라 뜨.. 뜨는지 물어보는거거든요 설정 유출됐어요 일단은 대화를 차단할 준비를 합시다 고고 으어어 승리겠네 다음달 버클로면은 지금 안나인에다 다 나올 것 같은데 지뢰 설치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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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부끄 chromosomes 널 예 이렇게